백민철,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의 뜻은? 한국에서 어른들은 파티를 연다. 그들의 첫 번째 생일. Okay,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서 어른들은 파티를 연이 그들의 첫 번째 생일. Okay, 영어 표현. Where? Where? I I I I I Do 뭐? 왜 다음부터 다시 얘기해버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인 이유? 어디에 지금 두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누구한테 두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두 수가 아닌 이유? 아기들은 뒤 그렇죠 잘 이해하고 있네요 훌륭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왜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파티 베이비 스피고 디어 퓨처 오케이 또 버리 베이비 스피컵 디어 퓨처의 뜻은? 파티에서 아기들을 집어든다 그들의 미래를 오케이 그래서 디어 퓨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원 오케이 우리말 질문반드기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 누가다를 누가니로 만든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음 그 파티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래서 왜 하기 때문에 덜 중요하기 때문에 뒤로 가야 돼요 영어 순서대로 오케이 영어 표현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뭐라고요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picture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 누구한테 do 들어있어요? pick up 픽 속에 들어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오케이 좀 잘못 읽었으니까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The baby pick up at the party? The baby pick up at the party? 뭐라고요? The baby pick up at the party? The baby pick up at the party? What? 오케이 우리말 질문 만들기 What? 무엇을 그 앞에는 집어드니?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does the baby pick up at the party?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baby pick up at the party? 그랬더니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그렇죠 하다시, 더즈이니 더즈는 여기 들어있고 더즈인 이유는 이번엔 더 베이비즈가 아니죠 한번 읽어봤자 남자아이라면 B B 여자아이라면 C C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 could be a pencil of mic or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좀 더 유연하게 읽어봅니다 It could be a pencil of mic or mouse or some money It could be a pencil of mic or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Much better 그래서 It could be a pencil of mic or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A pencil of mic or mouse or some money 이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우리말 질문 만들기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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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LAURRACK ARE 끝 이게 궁금했죠? 얘가 앞으로 갔네요 그럼 여긴 뭐겠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양념씨 코드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의 뜻은 그 연필은 의미한다 선생님을 오케이 그래서 A teac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우리말 질문 만들기 What 네 What 그 연필을 의미하니 오케이 그래서 그 연필이 무엇을 의미하니 영어 표현 대부분 the pencil means a teacher 부드러워 그렇게 말 khác 뭐라고 물어봤더니 the pencil means a teach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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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물어볼 줄 알았지, 이번엔 바꿔서. The Mic. 6가지 질문 중에. Was. 오케이. 우리 말 질문 만들기. 무엇을 의미하니. 무엇을 의미하니. 무엇이. 무엇이 의미하니. 연예인이. 오케이. 무엇을 짓는 게 연예인이 된다는 뜻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eans an entertainer. 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n entertainer. 뭐라고요? What means an entertainer. 라고 물어봤더니.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계속해서. The Mic means a computer programmer. The Mic means a computer programmer. The Mic means a computer programm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What is an entertainer. 그 마우스의 뜻은 무엇을 그 마우스는 의미하니? 오케이 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뜻은 무엇이 의미하니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뜻은 무엇을 짚는 게 컴퓨터 프로그래머 된다는 뜻이니 오케이 좋구요 계속해서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의 뜻은? 그 돈에 뭘 의미하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구요?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오케이 계속해서 Korean is called this 돌잡이 Korean is called this 돌잡이의 뜻은? 한국 사람들은 부른다 이것을 돌잡이라고 뭐 오케이 그래서 돌잡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우리말 질문 만들기 What 한국인들이 부르니 이것을 뭐라고 부르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한국인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니? What 한국인들이 What 한국인들이 부르니 한국인들이 이 돌잡이의 뜻은?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두 두가 들어있는 건 누구고? 콜 두가 들어있는 이유는? 한번 길어봤자? 게이 게이니까 이렇게 훌륭하네요 잘하면 뭐해 맨날 뺀질 뺀질 거리고 시간도 안 지키는데 오케이